예 자주포라 입니다. 8인치 자주포 8인치 자주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 m 548 m 548 m 548 기갑여단 탄약과 군수물자를 적재 도화 여기도 또 있네요 탱크 탱크 m n 48 a c 58년에 생산됐다네요 71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철수하면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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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파 b s n g s n n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해병대 네 무사팔 여기 뒤에가 이제 진포왕 이에 진포왕 네 갯벌 예 좋네요 여기 진포에 와서 군에서 쓰는 오래된 군 장비들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 있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해병대 해병대에서 쓰는 이번에는 LVPT 병력수송 비행기 T-41B 훈련기네요 T-41 훈련기 단발 프로필러 항공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전투기 같은데요 전투기 예 전투기 아주 쌩쌩하게 잘 만드는데 예 F-40D F-40D 69년 아 이거 큰 수송기인 이것도 큰 수송기인 이것도 3C-123-123K 병력수송 와 저에서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춤추는 비일단 다 늙었잖아 운동 걸어갈 때 밥 서주고 있네 아니 왜냐면 요즘은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O2 O2EA O2 68년에 생산돼서 74년에 아 이거 이 비행기 대한민국 공군 F-86F 대한민국 공군 F-86F 그 다음 늙소기 기가 막奥다 이거 F-O-A 다음은 공군 비행기 감사합니다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공군 비행장 비행장 주변에 경비 전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오늘은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8월 31일 24년 8월에 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구요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공군 태약한 비행기를 배경으로 해너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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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